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민소윤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짜잔 카메트 카메트와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운전을 할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다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손님분들은 회원 가입해 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메트에요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세 가지 색상 블랙 레드 블루 이렇게 있고요 정말 좋은 게 전 차종이 다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 차종 아까도 우리 방금 전에도 쇼호스트 한 분이 들어오셔서 카메트 좋지 한 살까? 하면서 어떤 거 되냐고 차종이 어떤 게 돼요? 라고 하셨는데 전 차종이 주문 시에 차종만 기재해 주시면 전 차종이 다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차에 딱 맞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하고 손님분들도 들어와 주시고요 와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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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도 들어와 주셨어요 집 나간 피카츄님도 와주셨고요 쪼쪼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감사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딥프리 매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주문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운전하는 시간이 많다 보면은 사실상 그 차 내에 있는 그런 공기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매트에서부터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스멀스멀스멀스멀 먼지가 막 스멀스멀스멀 올라오고 내 코 건강 다 위협하고요 눈 건강 다 위협하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우리 집에 어린 자녀가 있다 아기가 있다 하는 분들은 자동차 안에 우리 아기 그 시트 있잖아요 베이비 시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이렇게 먼지를 잘 잡아주는 우리 차 내에 실내 공기를 잘 잡아주는 카와매트도 함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어요 딥프리 매트 3종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보이시죠 원래 8만 9천원짜리 제품을 저희가 7만 3천 6백원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하님 그리고 8929님도 함께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손님분들은 회원 가입 회원 가입 해주시면은 좀 더 즐겁게 그리고 실패 없는 쇼핑을 하실 수가 있죠 가입 인증 가입 해주시면서 핸드폰 번호랑 메일 주소 같이 입력해주시면은 바로 회원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반 가입하시면 안 돼요 하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누군가 누군가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하하님 하하 전차종이 모두 가능한 제품이고요 진짜 내가 좀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요 우리 정말 카메트는 더러워지기가 마련이죠 왜냐하면은 정말 하다못해 우리가 흙을 밟고 돌아다니다가 타요 그러면 그대로 다 밑으로 떨어져 나가죠 우리 차 밑에 다 이렇게 흙이 묻어있어요 혹은 먼지들이 가서 붙어있고 또 혹은 아니면 이제 과자 부스러기들 이렇게 다 가서 붙어있기 마련인데 카메트 여러분들은 어떤 거 사용하세요? 카메트 우리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카메트 자체는요 딱 만져보면은 까칠까칠해요 이거 조금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? 클로즈업 해서 와 WBQL8929님도 오셨네요 누군가 굉장히 감사드려요 굉장히 까칠까칠한 소재로 되어있어요 PP섬유 단단한 PP섬유를 사용을 한 건데요 소리 딱 들리시죠? 굉장히 까칠까칠한 잔디매트라고 불려요 잔디매트 그래서 단단한 PP섬유를 사용을 했고요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 같은 것도 다 잡아주고 이 먼지가 섬유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짓눌리면서 섬유 사이에 들어가도 이 섬유 사이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켤 때 혹은 한겨울에 히터 틀 때 있잖아요 먼지가 바람 때문에 차 내부에서 돌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먼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단한 PP섬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지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 코 건강, 내 건강을 잘 챙겨주실 수가 있고 우리 자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변색이 절대 되지 않아서 이게 매트로서 정말 오래 매트가 사실 그렇게 저렴한 너무 많은데요